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추장은 한국 전통 음식 재료로 강렬한 맛과 색을 지니고 있어 꿈에서 나타날 때도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추장 꿈은 주로 강한 감정, 열정, 정서적 자극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고추장의 빨간색은 열정과 강렬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에서 고추장이 나타나는 것은 현재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추장의 특유의 매운맛과 빨간색은 꿈속에서 열정과 강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고추장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 있거나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삶에서 어떤 목표나 사람에 대해 강한 욕망이나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감정이 고추장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고추장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어내라는 무의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추장의 강렬함은 새로운 변화나 자극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고추장 꿈을 꿀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꿈꾸는 이가 삶의 자극과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추장의 색과 맛은 자극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은 도전을 의미할 수 있으며 꿈에서 고추장이 나타나면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최근에 도전을 시작하거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고추장은 그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그 과정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겠다는 결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추장을 먹는 꿈은 강렬한 감정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매운맛을 즐겁게 먹고 있다면 이는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매운맛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현재의 상황이 자신에게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꿈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꿈꾸는 이가 현재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낼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한 의지와 열정을 일깨우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고추장을 흘리는 꿈은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자신의 감정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음을 상징하며 감정 조절에 주의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 상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열정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일상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다시 열정을 찾거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추장을 선물 받는 꿈은 타인이 자신의 열정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현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추장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세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고추장 꿈 어신은 최근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추장을 먹는 꿈을 꾸게 되었고 꿈 속에서 고추장의 매운맛을 즐기며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어신가 현재 맡은 프로젝트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을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2억압된 감정이 표출된 고추장 꿈 B씨는 최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추장을 흘리는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고추장이 바닥에 떨어져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며 그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그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3권태로운 일상의 변화를 원하며 꿈 고추장 꿈 C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었고 어느 날 고추장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고추장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으며 결과물이 만족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C씨가 일상의 자극과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한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4목표를 향한 의지를 나타낸 고추장 꿈 D씨는 새로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고추장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고추장의 매운맛에 긴장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꿈은 D씨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각오와 결단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이 반영된 꿈으로 해석됩니다. 사례 5무기력한 상태에서 고추장이 상하는 꿈 D씨는 최근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추장이 상해 먹지 못하는 꿈을 꾸었고 꿈 속에서 그 상한 냄새와 맛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꿈은 D씨가 현재 열정을 잃고 있음을 나타내며 다시금 자신의 내면에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간장항아리에 간장이 넘쳐 주변에 냇물같이 흐르는 꿈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은 부자가 된다. 간장독에 간장이 넘어서 그 주변에 고였다는 꿈 간장독에 간장이 넘어서 그 주변에 고였다면 대외적인 일에 투자하게 된다. 넘쳐서 흘러버리면 재물이 줄어든다. 간장독에 간장이 흘러념쳐 냇물을 이루는 꿈 간장독에 간장이 흘러념쳐 냇물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되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으며 재물이 늘 풍족하다. 간장독에 물을 부어짜지 않게 만드는 꿈 4. 재물에 관한 일이 쇠퇴하고 욕구 불만이 생긴다. 간장독에 간장이 거품이 나거나 더러운 꿈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병들거나 누가 죽게 된다. 간장독에 간장이 흰 거품이 나거나 지저분한 꿈 간장독에 간장이 흰 거품이 나거나 지저분한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풍파가 끊이질 않고 누군가 병들거나 죽게 된다. 간장을 시장에서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 간장을 시장에서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재물이 쉽게 줄어들고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간장을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 돈을 구워주거나 재물이 흩어지고 손실이 발생한다. 간장이 장독에 가득 찬 것을 보는 꿈 장차사임이 풍요해지거나 사업자금이 크게 마련된다. 간장이나 된장에 관련된 꿈 꿈에 등장하는 간장은 재물, 돈 무역, 법 보호, 조직 등을 상징하고 된장은 사랑, 행복, 보호, 관용, 재물, 사업 등 대체적으로 행운을 상징한다. 따라서 꿈 속에서 간장이나 된장을 맛보거나 음식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러한 꿈들은 경사가 생길 암시이다. 또한 된장을 한 항아리 가득 받아오거나 얻는 꿈은 뜻밖의 이득을 얻게 되어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지하는 행운 몸이다. 고추장 담드는 꿈 새로운 작품이나 제품을 완성하게 되거나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게 될 징조이다. 고추장 받는 꿈 뜻밖의 목돈이나 사업자금이 생겨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시작할 징조이다. 고추장 사는 꿈 자금을 확보하게 되거나 사업이나 일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징조이다. 고추장 항아리가 깨지는 꿈 재물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이나 사업을 실패할 징조이다. 고추장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계획했던 일이 아닌 엉뚱한 일에 자금을 사용하게 될 징조임으로 신중해야 한다. 고추장을 남에게 주는 꿈 재물이 줄어들게 되거나 아껴둔 돈을 남에게 비워주게 될 징조이다. 고추장을 먹는 꿈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매사에 열정을 쏟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징조이다. 만약 미혼 남녀라면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징조이다. 고추장의 밥을 비벼 먹는 꿈도 해몽은 동일하다. 고추장을 쏟는 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징조이다. 고추장이 항아리에 가득한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게 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해질 징조이다. 그릇에 고추장이 가득 담겨있는 꿈 건강이 좋아지고 진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징조이다. 기름과 간장 등을 볶거나 사용했을 경우의 꿈 대체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장애와 손실 등에 차지해 놓여지게 된다. 다양한 크기의 간장독에 간장이 가득은 꿈 다양한 크기의 간장독에 간장이 가득 찬 것은 여러 사업을 벌이거나 형제들 사이의 재산 차이를 나타낸다. 된장 담그는 꿈 집안의 재물을 축적해 두거나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독에 된장이 넘치는 꿈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덕분에 집안의 재물과 돈이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 파는 꿈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과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 항아리 깨진 꿈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탕진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 항아리 꿈 집안 살림이 풍족해지거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 항아리를 잃어버린 꿈 어떤 일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귀중품을 분실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의 구더기가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사업 자금이 마련되거나 집안의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을 맛없게 먹는 꿈 자신이 바라던 일이 성사되지 않아 욕구불만에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을 맛있게 먹는 꿈 자신이 바라던 일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을 얻는 꿈 뜻밖의 재물이나 돈이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성사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을 주는 꿈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불필요한 선심으로 인해 재물과 돈이 줄어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된장찌개 먹는 꿈 심신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겨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동호의 애간장을 태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근심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다. 사고 질병이 생긴다. 소금물이나 간장에 세수를 하는 꿈 새로운 일이나 계획에 작은 근심이 있으나 세수하고 나누게 오나면 일이 순조롭고 짠 맛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면 일이 평탄치 않고 어려움 장독에 된장이 가득한 꿈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벌려놓거나 형제자매가 유산이나 재산을 나누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크고 작은 간장독에 각각 간장이 가득한 것을 보는 꿈 여러 개의 사업을 벌이거나 형제들이 재산의 차이를 나타낸다. 크고 작은 장독에 간장이 그득 담겨있는 꿈 크고 작은 장독에 간장이 그득 담겨있는 꿈을 꾸게 되면 여기저기에 사업이 흥름 많이 벌이거나 형제마다 각각 다르게 재산이 분배됨을 의미한다. 항아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이 가득 들어있는 꿈 고추장단지 꿈은 이념, 주체성, 성격,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된장단지 꿈은 양육, 사랑, 행복, 보호, 과감, 관용, 재물, 돈, 사업 등을 상징한다. 간장단지 꿈은 조직, 검사, 관찰, 법, 군사, 보호, 재물, 돈, 무역 등을 상징한다. 소금단지 꿈은 천도, 진리, 종교, 학문, 군사, 검, 경찰, 사업,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 항아리에 간장이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사람이 풍어로워지거나 필요한 사업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게 된다. 동아리에 간장하는 성세곢으로 감각하는 것입니다. 평행을 누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엔